박수 박수 pillow 박수 조합 음악 조합 불닭 이의자 특성은 음악 감성을 모아서 음악에 맞게 개친등을 올려주니까 사람이 저절로 자남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피로를 풀어준단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회복시켜주고 같이 증정부 마음에서 하고 이거는 진동의 체험과 같은 언어를 같이 해주니까 감정을 스트레스 해석을 시켰습니다. 이의자 특성은 음악을 받아서 음악을 받아서 그리기 기름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